한국 스포츠 경제 조재천 기자그룹 라붐 출신 가수 유리가 교복 패션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돈을 준다 해도 안 입을 거라던 교복을 돈 주고 사 입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서 유리는 지인과 함께 나란히 교복을 입고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겉모습만 봐서는 영락없는 학생이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춤으로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겠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도 진짜 굿인 같음. 예쁜 사람들은 뭐 입어도 예쁘네요. 남편이 부러워요. 아기 엄마나 최민환의 아내보다 여고생 유리님이라는 호칭이 어울려요. 비어어어 등의 댓글로 반응을 보였다. 유리는 지난 2018년 1월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과 결혼을 발표해 놀라움을 안겼다. 당시 유리는 22세, 최민환은 27세였다. 둘은 같은 해 5월 첫 아들을 품었고 그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유리 최민환 도부는 최근 KBS 2산림남 ERSKU호에 함께 출연하며 시청자들을 사랑하셨다.